16년 3월 학편입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2A 플러스 B가 2C가 된다. 개수를 다 줬습니다. 그죠?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질량에 대한 자료가 짜라락 나왔고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미지수로 줬네요. 그죠? I 세이블 먼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은 반응식이 2A 플러스 B가 2C가 된다라는 지금 반응을 줬는데 여기서 원부터 먼저 보면은 원에서 A가 4g B가 2g 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반응 후를 보니까 A가 없어졌어. 즉 한계 반응물 누구야? A야. 맞죠? 그리고 B는 1g 남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1g 사라져야겠네요. 그치? 그러면 총 5g 사라지니까 얘는 얼마만큼? 5g만큼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B가 1g 남게 되고 C가 5g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거 하면서 우리는 이미 개수의 비를 알고 있어. 맞죠? 개수의 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볼까요? 자 2대 1대 2니까 만약에 얘가 2개 사라지면 얘는 1개 사라지고 얘는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위에가 지금 질량이고 아래쪽이 지금 뭐다? 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 질량비를 반응 개수비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분자량의 B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2개당 4g이면 1개당 2g이겠죠? 그치? A의 분자량을 2라고 하면 1개당 1g이니까 B가 1이 될 것이고 그치? 2개당 5g이니까 C는 2.5가 될 겁니다. 이게 뭐다? 분자량의 B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고 2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자 10에 2g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 근데 우리는 이미 뭐다?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습니다. 4대 1대 5죠. 그치? 4대 1대 5니까 이렇게 반응해야겠네. 얘가 2g으로 1개 반응물이 되면은 4대 1대 5니까 얘가 8g 반응하고 얘가 10g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A가 2g 남고 그 다음에 얘가 10g만큼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역 A는 2다라 그랬는데 남은 A의 질량 2 맞네요. 그쵸? 기역은 오른지문. 그 다음 니은 분자량은 C가 B의 5배이다 그랬는데 분자량 여기 구해놨습니다. 그쵸? 2.51이니까 5배가 아니라 2.5배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니은 틀렸고. 디귿. V2는 V1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자 반응 부피비는 결국에서는 뭡니까? 몰수비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을 구해보면은 자 1g당 1개라고 잡아놨으니까 1g이면은 뭐야? 1개가 될 것이고 그치? 5g당 2개라고 잡아놨으니까 5g이면 2개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몰수를 3이라고 한다면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A같은 경우는 뭐야? 2개당 4g이죠? 2개당 4g이니까 2g이면 몇 개야? 1개가 될 거야. 맞죠? 얘는 5g당 2개니까 10g이면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긴 합쳐서 어떻게 돼? 5개가 되겠지. 이거 자체가 부피의 비죠. 몰 비가 3대 5니까 부피비도 3대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V2는 V1의 2배가 아니라 뭐다? 3분의 5배이다.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